아 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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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수 두 번 빨릴 것 같은 그런 X같은 예감이 들어버렸어 방금 저 궁복동씨 사일러스에 점수 한 번 빨렸는데 아 궁햄 살빠짐 귀엽누 이번주부터 운동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 이번주에 시작을 했는데 바로 빠지진 않겠고 좀 한 그래도 한달 뒤면 좀 빠지지 않을까 어? 야 뭐야 게이온 티모장인 페이커 피니스박이잖아 맞지 아 첫판부터 시벌 아 첫판부터 진짜 이거 오늘 올라간 블리츠 블리츠하냐 이 X 오늘 영상보시면 알겠지만 그 블리츠인데요 이거? 서포트형 서빙해 줄 수 있나? 싫은데 병신아 픽창에서 픽창에서 싫은데 병신아 한 블리츠인데 얘? 와 개레전드네 이거 뭐라고 해야되지? 게임 좀만 수 틀리면은 갖다 바벨티드죠 드레이븐 방풀해야지 이러고 있네 진짜 악질중의 악질이죠 저잇 아 어 어 이게 통한다고? 우리 싸이온이 여기서 대기빵을 났거든 어 라인 안가고 오 아 형 아 아 그냥 그냥 플래시까지만 하지 AS 오면 돼요 야 오케이 줘도 됐지않았나 살짝 이런 야 오케이 줘도 됐지않았나 살짝 이런 어 응 갱빨이야 하하하하 아 첫판이어도 사슬이 타겟팅 수준도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에 오리 노프릴때 뽕을 굉장히 많이 뺐다 이거 기분 좋네요 노프릴때 오리라날도 많이 괴롭혔네요 이거 역모빙을 안친다고? 왜 안맞지? 이거 근데 염치 없지만 자르바님 한 번 더 오는것도 괜찮다 봐 나는 염치가 좀 없긴 한데 이거 정글 왔다 딱봐도 무빙이 살짝 앞으로 오네 오리안안가 정글 저기있는데 흠 아니 오늘보다 혹시 뭐 황제 풀코스 뭐 그런거 생겼네 여러분들? 나 왜이렇게 풀코스로 대접받지 이거? 잡은거 같은데? 그치 미안합니다 자 거의 미친사람이죠 자 르바니 다했다 이 게임은 솔직히 어 인정 르바니가 다했다 음 르바니가 한 7정도 했고 어 우리 사일러스가 한 3정도 에이 하하하하하 갱호웅이 미쳤잖아 일로와봐 형 뭐야 왜이렇게 메가리 없이 뒤지지 이영? 어? 어? 평소한데 마는 저게 안 좋네 이게 오리아나 궁이 사이리 들고 있으면 생각보다 생각보다 생각을 못해? 그럼 바로 뭐랴 바로 그냥 4인공이지 아 근데 이 이 종호형님 무빙을 못 읽었어 아직 이영님 무빙 존나 잘 지네 사슬 잘 안 맞아주네 감옥밖에 세상에 참으로 아 오케이 미니언 들교 그냥 게이득 미친이득 받구요 이거 좋은데? 시스 두개 차이 나쁘지 않다 우리 근데 바텀 음 라인을 되게 자신감있게 민다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예 되게 자신감있게 미네 뭘 믿고 민거지? 뭐지 진짜로? 아아 알겠어 이제 아 되게 자신감있게 밀만하네 예 아 되게 밀만하네 이러면은 이건 인정이지 4레벨 찍고 들교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피박 상대로 쩔쩔매는 뒤에 형님이라고요? 어어 와 나 진짜 포션을 님들 눈덩이 쳐맞자마자 빨아서 살았다 진짜 어 눈덩이 쳐맞자마자 포션 빨아가지고 살았다 그치 나만 당할순 없지 그치 나만 당할순 없지 맥력점 몰까 어허 어허 월치 온다고 좀 빨리 알려주지 그래서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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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신발 좀 왜 이래 그만 줘봐 블리츠야 진짜 뭐야 너 진짜 정체가 그만 줘봐 럽샷 뜨고 싶어 너?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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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미드 한번 끌었다 이러면은 히힛 이럴때는 굳이 앞에 나갈 필요 없고 바다 먹는 것도 괜찮다 보이지 이런 느낌으로 계속 오잖아 역시 이렇게 택배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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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힛 꼭꼭꼭 이럴줄 알았다 근데 뺏길 줄 알았어 와 순식간에 갑분쌘데요 이거는 아니 뺏길 오 진짜 이 집 맛있네 되게 맛집이야 반찬이 일단 블리츠 크랭크 궁극기 케넨 궁극기 더 나아가 투패 궁극기까지 아 이 집 진짜 좋다 이거 맛집 블로그에 소개할게요 그리 Questo 달